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좀 전에 완성시킨 두 점의 그림을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개인전 주제를 정했는데 다음 개인전 주제를 정하게 된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동양미술과 서양미술을 보는 생각의 구조와 관점의 차이 서양미술은 기호의 미술이고 동양미술은 기운의 미술이다. 꼭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 제가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처음 추상화를 그렸을 때 왜 추상화를 그렸었던가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 중에 남자의 꿈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남자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강하고 싶은 거 여러분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 봤나요? 만화 보면 일보가 거기 관장님한테 그러죠. 관장님 강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강하다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강하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복싱을 하고 막 찾아가잖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런 반대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게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로 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짜 힘은 무엇이고 힘은 어디에서 올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반대의 법칙이나 그런 중력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제 처음에 작업의 주제가 기운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기운에서 기호와 의미에 너무 치중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큰 건 아니고 약간이라고 할지라도 제 작업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원래 기운이 기운 쪽이었는데 기호에 대해서 얽매여 있고 누군가가 내 작업을 물어봤을 때 이것은 무슨 의미죠? 이건 무슨 의미고 이건 어떤 의미예요?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할 때도 아 이거는 이렇고 이러한 뭔가 기호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답답한 면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다음 개인전 주제는 남자의 꿈일 것 같습니다. 남자의 꿈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새로운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어디가 위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우울하긴 하네요. 네, 암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점의 그림을 공개를 했고요. 이 다음에 그려지는 그림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영상은 제가 오늘 오후에 2인전 하죠? 2인전에서 오프닝해서 제가 라이브 페인팅을 할 텐데 그 그림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최숙윤 작가의 이런 전시 활동이나 그림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